명산심리 안에 화장실도 잘 되어있네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혈축장애인은 샤워장애인 이런 것들 소나무가 이쁘네요 소나무가 계속 화장실, 남자 샤워실 세상에 샤워요금 받는다고? 1500원 여름철에 오면 샤워실이 1500원 받는데요 어느거보다 낫지? 엉짱해변이라고 여기 뭐 해놨네 그전에 없던 것들은 엄청 좋아요 소나무 스키 너무 좋아요 여기 정말 이야 소나무가 막 이쁘네요 이 소나무 숲 좀 봐 아주 바다하고 이 소나무 숲이 엄청 작품해요 안녕하세요